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협상전략회수 이정도 소장입니다 오늘 주식회사 석경과 영희식 스킨클래밍의 합동구원 공연을 국제협상예술원 예술 회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수뿐만 아니라 무용베리댄스까지 옆에 계신 분은 사실은 공도파 가수님인데 공도파 가수님 제가 따님을 좋아합니다 하하하하 따님과 사진을 찍었더니 너무 잘 어울린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공도파 가수님은 노래제목이 꿀보리치고와 최고의 아와 정마른여자는 제 애창곡인데 여러 번 불렀는데 이번에 신곡을 발표하셨다고요? 네 제목이? 당신의 꽃이 당신의 꽃이라는 노래 공도파님의 특징은 우리나라 여자 가수 트롯 가수 중에서 가장 고음이 올라가면서 가장 부드럽게 음색이 깨지지 않고 고음을 처리하는 몇 안되는 가수님이 한 분입니다 유명 가수들도 노래를 들어보면 고음에서는 음이 깨지거나 가성을 쓰는 가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도파 가수님은 고음 처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한 가수님의 당신의 꽃을 감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들 세계 우리나라 최고의 대표님들이 되십시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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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에요 잘하시는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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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이 웃질 않은 걸 당신을 알고 떠받았습니다 사랑이 웃질 않은 걸 아무런 너를 들고 사랑을 받고 그처럼 흉목한 기분 당신을 만나 사랑을 하고 그처럼 사랑받아도 흉적 흉적 함께하며 우리는 행복했었죠 백년이 가도와 천년이 가도와 몇 사람 덥지 않아요 내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꽃이든 당신의 꽃이든 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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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을 두고 사랑을 받고 그처럼 흉목합니다 당신을 만나 사랑을 하고 그처럼 사랑받아줘 이 운정도 이 운정 넘게 하며 우리 널 행복했어도 2년이 가도 나 2년이 가도 내 사랑 같지 않아요 내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꽃이 들려줘줘줘줘줄래요